로또 넘버가 있나? 없었죠? 꼬리터도 없네 여기 좀 죄송한데 좀 이렇게 타이터서 안엔 써서 좀 써주세요 한쪽 꼬리터도 써야겠습니다 비디오에? 네? 비디오에? 돌아가고 있었던데? 네, 비디오 용량은 얼마 되나요? 용량은 꽤 돼요 중국에서 이제 방영합니다 아, 이게 김대중인데? 네 고춧가루 그러면 500g 되겠지? 오, 500g이? 100g도 안되지 않아요? 한 번 더 떠요 한 조금만 더 어, 일단 끄지, 비디오를 동물원